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은 간빵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딴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아침에 임종숙 전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련 기사를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권을 노리는 임종숙입니다. 2월 12일자 중앙일보는 대권 노린 임종숙의 실수 호남서 막힌 이해찬 8도 선대위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8도 공동선대위원장의 퍼즐을 맞춰가던 길에 마지막 단계인 호남과 충청에서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호남에 임종숙 전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충청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고 맙니다. 이 가운데서도 임종숙 전 비서실장에 관한 이야기가 눈길을 끌어당깁니다. 하준호 중앙일보 기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한 목소리로 임종숙 전 비서실장이 호남 선대위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 안팎에서는 임종숙 전 비서실장이 자신이 호남 정치인으로 국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위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왜 서울 종로로 왔겠느냐. 호남 출신 정치인은 호남에 갇혀서 대선 주자급으로 더 발돋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서 임종숙 전 실장은 고향이 전남 장흥이지만 줄곧 서울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호남을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큰 실수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개구에는 임종숙 전 비서실장의 등판을 실제로 어렵게 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임종숙 대권론입니다. 지금은 울산시장 지방선거청와대 개입건으로 임종숙 전 비서실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도 울산시장 지방선거청와대 개입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공작이자 기획수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검찰 출두길에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간 덮어놓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해도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임종숙 전 비서실장이 강변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이미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검찰이 기획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임종숙 전 비서실장을 보면 이런 인물이 앞으로 최고 권력을 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면피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 목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대표 사례를 임종숙 전 비서실장이 검찰 출두 과정에서 밝힌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진력이 나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최고 권력자와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헛소리를 너무나 진력이 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임종숙 씨는 거의 톱클래스에 속해 있다. 거짓말이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죠. 사실 이번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사건이 불러져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임종숙 씨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구상은 2020년 4위로 총선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유력한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것을 정치적 교두부로 삼아서 다음에 차기 대선을 노렸습니다. 그는 이미 성동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아떡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정계 은퇴을 선언하고 통일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발언을 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이 자신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조치를 취한 것이죠. 2018년 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청간 5호 찬 자리에서 임종숙 당시 비서실장에게 빼있는 농담반 진담반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임종숙 실장을 향해서 안희정 사건 딱 터지니까 밖에서는 임종숙이 기획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숙 씨가 설마요 대표님이 미투운동으로 무사하시니 저도 무사해야죠 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누구든 정치인으로 입문하면 행편이 되면 나도 최고자리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이미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으로 최고급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취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사건 자체를 허공으로 허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는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청와대 하명수사와 청와대 개입 사건에 주범급에 속합니다. 맹백하게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은 용감하게도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용과 교만과 오만에 젖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상당 부분 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만용과 교만과 그 다음에 지나친 과신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임 미리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 오라는 그런 칼럼을 고트로 잡아서 잊을 수 없는 일, 그 필자와 언론 담당자를 선거법으로 고발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호남 선대위 추대권이나 임 미리 교수가 쓴 칼럼에 대한 선거법 고발 사건은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고 별도의 사건이지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간땡이가 붙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다 했다. 우리가 영구집권할 수 있다. 우리가 장기집권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과신과 과욕과 확신과 교만과 오만이 전체에 차고 넘치지 않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임종석의 호남 선대위원장 추대권이고 임 미리 교수에 대한 선거법 고발 사건이죠. 세상사는 교만과 오만은 결국은 멸망과 몰락과 추락으로 가는 지름길로 그대로 연결되죠. 취한결과를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